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좀 흘렀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기 드물 정도로 전국에서 물류센터 그리고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장 또 폐기물 처리 업체 등에서 화재 사건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화재 사건이 여러분들 계속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 저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뭔가 태워야 될 것이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뭐 수사다운 수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의심이나 의욕은 그냥 주장이나 추론이나 이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 당시에 제기됐던 그런 강력한 의심이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그런 정거물과 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 의욕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4.15 총선 이후의 화재 사건 궁금함이 대부분 다 풀리다. 여러분들 오늘 공대일리 시문에는 톱기사로 다시 조명되는 4.15 총선 이후 물류창고 화재 사건들 당시에 단순한 의욕 이거는 실물 투표지 국민들이 던진 것을 파쇄 파쇄한 그런 정거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파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조명되는 4.15 총선 이후 물류창고 화재 사건 당시에 단순한 의욕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에 힘을 더하기 시작 4.15 이후 선거 무효소송이 법원에 본격적으로 인용되기 시작하자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줄을 잇게 됩니다. 군포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비롯해서 4.15 총선부터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26건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투표지를 소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을 일부 인용이라고 하죠. 일부 투표함이나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체 인정하지 않았고 투표함의 증거 보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첫 번째가 바로 4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부정승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러면 소위 이렇게 많은 데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 직후 전국 폐기물 처리소의 화재 사건 4월 16일 경북 성주 4월 19일 경기 광명 4월 20일 경기 군포 경기 안성 경기 이천 경북 영천 경북 인천 제주 충북 제주 부산 전남 충남 전북 모든 전국에서 불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뭘 했냐야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전체 그림들이 다 이제 또렷하게 그려지는 거죠.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쟁점 세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선거 공정성 문제를 파헤쳐오면서 현재를 기준으로 갖게 되는 선거 공정성에 한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자 잠정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투표지 분류기든 전상 장비를 동원해서 전산 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덕표수를 조작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설이 아니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덕표수에서 대부분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가 받는 덕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거마다 사전투표가 종료된 이후부터 당일 투표일 이전까지 위조된 실물로 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거죠. 세 번째 법원의 정거본전 맹령이 떨어진 이후에 투표함 속의 후보별 덕표수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표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전부 파쇄 내지 소각시키고 그냥 자기들이 새로 만든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를 투입한 투표지 전부 갈아치우기 일명 투표함 통과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지난 3년간 여러분들 이 문제를 추적해오면서 갖게 되는 세 가지의 잠정 결론이자 가슬입니다. 제가 가슬이라는 이야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슬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신문의 기사를 쓰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신문의 기사를 쓰면서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 떠오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의해 선거범죄 관련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투표함 정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득표소 조작 관련자들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 하고 개표가 끝난 이후에 지역 선관이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득표소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개표가 끝난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그들에게 필요한 일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새로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을 채워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제거하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는 파쇄를 시키거나 다른 하나는 소각을 시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파쇄는 물리적 실체가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흔적이 남는 겁니다. 파쇄를 하게 되면 4.15 총선 이후에 일부 폐기물 야적장 등에서 투표지 파쇄 증거물들이 확보됐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각 투표지들을 모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전부 태워버리는 것처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4.15 총선 이후에 잇따랐던 연속적인 물류창고 및 폐기물 처리장 하재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넷째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확정되지 않은 가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거 사기에 가담한 자들은 지역 선관이 보관하여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이런 사실이냐. 그런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대부분 조작됐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물리적 실체가 음련히 존재하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지상으로부터 만각의 세계나 은폐의 세계로 믿어넣어버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방법처럼 편리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4.15 총선 이후에 전국 도처에서 일어났던 물류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하재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조작을 해서 이미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발표한 숫자에 맞춰서 갈아치우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함께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갈아치우기 위해서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을 모두 다 소각하거나 파쇄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각시키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며칠 전에 글을 올린 겁니다. 4.15 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최영호 대표는 2023년 7월 30일에 다시 한 번 4.15 총선 이후에 빈분했던 물류창고 하재 사건과 부정선거의 상호관계에 관한 설득력의 주장을 제기했다. 4.15 부정선거 이렇게 만들었다. 소설일지 팩트일지 판단한 여러분들의 몫이다.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물류창고에서 연속적인 화재가 발생했다. 단순 화재가 아니었다. 단순 화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화재 사건들이 4월 16일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19일 22일 23일 28일 29일 29일 30일 24일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했던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도 위기의식이 있었겠습니까. 법원의 날짜는 맞춰야 되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하니까 파쇄된 증거물들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파쇄된 관외 사전투표 투표지입니다. 선관이 앞에 버려진 파쇄된 관외 사전투표지입니다. 경기 여주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민경욱 전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들 기자회견을 할 장소에서 공개했던 파쇄된 투표지입니다. 파쇄도 일부 했겠죠. 그런데 파쇄는 이렇게 증거물이 포착될 수가 있습니다. 파이낸스투데이 7월 7일 날 파쇄된 투표지 중앙선관위의 물건을 실은 트럭이 시형 폐기물 처리장에서 버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적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적하면서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온 결과 이 사람들이 결국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어쨌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바꿀 필요가 있었고 바꾸기 위한 사전작업이 바로 투표자들이 던진 실물 투표지들을 진짜 투표지들을 다 없애는데 없애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파쇄를 하거나 소각을 시켰구나 이렇게 우리가 잠정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일 안 했다고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뭐 우리는 또 정거의 기반을 두고 주장도 할 수 있고 가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거의 또렷하게 대부분 드러난 거죠. 드러났는데 이 문제를 대한민국 사회가 스스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뭐 여전히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낙담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만 난관이 참 많죠. 왜 난관이 많으나 양아치 스타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좀 진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지해야 되고 좀 성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얼른 뚱땅 그렇게 덮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아치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아치 같은 자들이다. 양아치 같은 자들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양아치 같은 자들이 아니면 어떻게 선거 부정을 다 뻔히 알면서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다들 양아치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양아치 좀 살아서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 양아치들하고 여러분들 다투어가지고 이겨야 되니까 이 공직선거를 회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분부터 5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확산돼서 기필코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